한국 투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시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퀀트 전략입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경기 연착륙 가능성 역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보다 미국 이외 지역의 증시가 특히 강한 모습인데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주요국 중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초 이후 가치주가 성장주 성과를 상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연준의 긴축 우려 완화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주요국은 성장주에 비해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치주 강세 현상은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과는 다른 독특한 현상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처럼 바닥에서 10% 정도의 상승 가능성은 감안해야 하는데요. 연초 이후 코스피가 6% 정도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위주의 대응이 좀 더 적절합니다. 성장주 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덜 오른 가치주 중심의 대응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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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